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보험 손해평가사 2차 강의를 함께하게 될 이영복입니다. 1차 합격하신 걸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2차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1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2회 시험이다 보니까 1회 시험 보실 때만 하더라도 어떤 기출문제라든가 사전정보가 없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1회 기출문제에 대한 사전정보가 나왔습니다. 일단 시험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죠. 지금 2차 같은 경우는 재보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그리고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렇게 두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과목 다 각각 100점 만점에 과락 40점 그리고 두 과목 합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문제는 단답형이 5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5문제 역시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역시 마찬가지도 그래서 단답형은 기본 배점이 약 5점 정도 돼서 이게 약 25점 정도 되고요. 서술형이 75점 역시 마찬가지겠죠. 25점에 75점 근데 지금 1회 시험의 결과를 놓고 봐서 지금 각각 10문제씩에서 토탈 20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120분간 봤습니다. 근데 120분 중에 20문제 가지고 120분을 시험을 보는데 의외로 시간에 쫓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어려워서 시간에 쫓겼냐 또 하면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태와 다른 주관식 시험과는 다르게 생각보다는 쓰라는 글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관식 시험들 보면 조건이 10가지다 그러면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조건은 제시라고 나머지 조건을 채워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지금 여기 75점 서술형 문제가 보통 배점이 한 문제당 약 15점 정도 되는데 15점 정도 배점을 주다 보니까 어떤 조건들을 주지 않고 뭐 전체 조건이 10개라면 10개를 전부 다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써야 될 글자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과목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 서술형 5문제 중에 계산문제가 약 45점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계산문제가 45점 정도 출제였는데 이 계산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계산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교재 내용들을 보면 공식에 적과전의 우박 피해 이러면 또는 아니면 적과 이후의 태풍 피해 이 한 가지씩 공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나오가 출제됐을 때 보니까 적과전 우박 피해 그리고 적과 후의 태풍 피해 그래서 1년에 피해가 재해가 여러 번 반복됐다. 토탈 피해 이론은 얼마냐 감수가 실수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한 문제 푸는데 계산기를 적어도 4번에서 많게는 한 6번 정도 이렇게 눌러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쫓기시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일단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 써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공부하고 가시면 막상 시험장에 가서 계산기 눌러서 직접 풀다 보면 시간에 쫓길 수가 있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같은 내용이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공부하실 때 보면 앞에서 외우고 뒤에서 외우고 그리고 그 뒤에서 또 외우고 이런 유형의 공부 방법을 많이 봐요. 그러면 뒷정도에 가면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뭐 이런 생각들 보긴 봤습니다. 봤다라는 기억도 나고요. 하지만 막상 이거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뭐 한 십여 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맨 앞에 본 것은 봤다는 기억도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생각보다 양이 많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이것들을 먼저 뽑아서 기본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같다 아니면 어떤 부분만 틀려졌다 쭉 같은 내용은 하나만 외워서 전체를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앞에서 외우고 뒤에서 외우고 그 뒤에서 또 외우고 이런 방법은 절대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 아니니까 절대 지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관식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하고도 떨어지는 부분이 분들이 꼭 있어요. 옆에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꼭 합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그런데 의외로 막상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딱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만 합격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두 가지 지킬 거예요. 첫 번째 자료 많으면 떨어집니다. 이유는요. 지금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워서 써야 된다. 요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어 이책 한 권 또는 뭐 인터넷에서 봤더니 누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요점 정리가 좋더라 그러면 그거 갖다가 뒤적뒤적 그리고 뭐 어디 문제가 좋더라 하면 그거 가져다 뒤적뒤적 이러다 보면 어 막상 시험장 갈 때쯤 되면은 보신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대로 외운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우리 시험은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그리고 어 혹시 학습 자료로 이렇게 제공되는 자료 가 있다면 그런 자료 그 외에 다른 자료는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라면 이 활용하지 마시고 한 권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게 많으면 떨어집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KTX 타고 부산까지 한방에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는 공부 방법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자동차 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대전쯤 갔더니 광주가 궁금해요? 그럼 광주 들려서 뭐 또 가왔더니 목포가 궁금해 들려서 제주도 넘어갔다가 제주도에서 부산을 가도 부산은 도착합니다. 근데 KTX 타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뺑 돌아가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에요. 궁금한 게 많으면 실제 내가 투자한 시간 중에 어 시험에 이 시험 공부하는데 투자한 시간보다는 내 상식을 늘리는데 투자하신 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어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은 일단 잠시 시험장에 다녀오실 때까지는 궁금한 걸 좀 참으셨다가 내가 궁금한 걸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가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이 자료 많이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시험장 갈 때까지는 좀 참아라 이 두 가지는 꼭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이 자격증 취득 이후에 과연 써먹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자격증 취득하는 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어떤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자격증 따서 어떤 취업에 도움이 될까 또는 이 저희 같은 중년층들은 어 은퇴 이후에 과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 같으면 어 내가 은퇴해서 바로 이 자격증을 쓰겠다 아니면 이제 갓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은퇴 이후에 지금 은퇴하는 아이들이 너무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과연 내가 그 그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이 자격증을 따면 뭔가 할 일이 있을까 이러한 그 그 목적들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이 자격증을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직은 1회밖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합격하신 분들이 어 합격하시고 합격자 발표가 5월에 있었죠. 그리고 어 어떤 그 보수교육 농구문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후에 7월부터 이렇게 실제 자격증을 어 가지고 어 이렇게 그 현장에서 예 지금 적과후 착과수 조사들을 나가셨습니다. 이제 적과후 착과수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사실은 이 결론을 적으로 얘기 드리면 농가에서 어 재해 보험을 많이 가입할수록 이 우리 재해 보험 손해평가사들이 일이 많이 늘어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는 어 많은 그 종류의 작물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 이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보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회하고 벌써 2회하고 틀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어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때 혹시 어 2차 떨어지시고 어 2회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1회 때 없었던 어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이런 내용들이 추가들로 이렇게 나오니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매년 이렇게 새로운 보험들이 생기면서 일거리가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그 재해가 발생해야만 어 우리가 일 잘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적과후 착과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모든 그 가입 모든 가입 농지에 우리가 조사를 나가도록 돼 있죠. 그러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 어떤 그 보험 가입자가 많다면 어 손해 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그 그 적과후 착과수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라든가 이러한 그 재해가 일어나지 않고도 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어 손해 평가사 자격증 땄다고 해서 어 재해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어 일자리는 자격증 취득 이후에 문제입니다.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서 일단 합격도 못해놓고 어 일이 맞네 적네 이건 아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리를 가보셔야만 가보셔서 아 과연 이렇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만 어 실제적인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어 저와 함께 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지막 박차를 다 가해서 열심히 해서 어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어 우리 교재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